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1년 대기환경기사, 산업기사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이 꼭 챙기셔야 될 것, 그리고 합격 전략을 나눠보기 위해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름하여 1차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 저는 배우락에서 대기환경 강의를 맡고 있는 고경우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하고 같은 걸, 어떤 걸 나눌 거냐 보면요. 먼저 이제 자격증이 어떤 건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응시 기준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2021년 시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뭐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전략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사업장별 환경기술의 자격기준을 볼게요. 1종부터 5종까지 사업장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다 뭐가 필요한가요? 기사, 산업기사, 혹은 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취업을 하실 때 거의 환경에서는 수질이나 대기 중에 하나, 혹은 어떤 분은 쌍기사로 두 개 이상을 따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군무원이랑 공무원, 공공기관에서 이제 가산점으로도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아무나 보실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사, 그리고 산업기사에서 이제 여러분이 응시를 얘기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여러분 꼭 참고를 하셔서 내가 어떤 시험을 볼 수 있는지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큐넷에서, 혹은 이제 이 응시 자격은요. 이제 배우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일 궁금하시는 거죠. 2021년 뭐가 달라지느냐 시험이. 정말 2020년은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험 변동과 변화가 있었는데 2021년도 변화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볼까요? 산업기사가 전 종목 전부 다 CBT 형태로 바뀌게 돼요. 자, 그거는 이 CBT로 바뀌게 되면서 기사는 원래 지필식, 산업기사는 CBT로 바뀌니까 지금 일정이 다 달라졌습니다.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CBT가 뭐냐 보면은 기존에 종이로 보던 게 아니고 컴퓨터로 클릭클릭하면서 이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어, 계산기 사용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계산은 하시고 연습장에다가 그리고 채점할 때 여러분이 이제 기입하는 거는 정답 찍을 때 옛날에는 이제 OMR 카드에 마킹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클릭을 통해서 컴퓨터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 일정이요. 우리 대기 같은 경우는 1년에 3번 그래서 1, 2, 4회를 보는데 일정이요. 산업기사, 기사가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사, 산업기사 분리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걸 꼭 일정을 다시 확인하셔서 이제 분리된 일정으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이제 시험 볼게요. 1차, 2차죠? 1차는 객관식, 4지선다. 그리고 2차는요. 자급형 실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100% 주관식으로인지, 지필식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필기 검정방법.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냐 볼게요. 자, 먼저 1차에서 여러분 기사 우리 5과목, 그리고 산업기사 4과목이에요. 그래서 시험 시간하고 이렇게 달라지는데 자, CBT 형태가 산업기사에 도입이 됐다 그랬죠. 이게 2차 주관식은 아닙니다. 주관식을 컴퓨터로 쓰지는 않고요. 1차 객관식에서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바뀌게 되면서 우리 기존에 기사는 오전에 보고 그리고 산업기사 오후에 보고 해서 우리 한 장소에서 보니까 1부, 2부 이렇게 오전, 오후 나눠서 기사, 산업기사 봤었는데 컴퓨터로 보니까 지금 그 장소를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CBT 형식으로 산업기사는 아예 그냥 1부에서 6부로 바뀌고 그 다음에 기사는요. 기존에 산업기사 보던 시간, 2부, 오후 시간을요. 1부, 2부로 나눠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 CBT 1부부터 6부 시간 확인할까요? 9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6타임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시험 과목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기사 5과목 중에 이제 보니까 어디 연소공학이 산업기사와 비교해서 더 있어요. 그래서 5과목 100점, 산업기사는 4과목 80점인데 근데 수질과 다르게 대기는요. 산업기사분들도 연소공학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수질에서는 상하수도 계획이 기사에만 있으니까 그걸 따로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산업기사분들은. 근데 대기에서는 이 방지기술에서 연소공학 부분이 40%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사를 보시든 산업기사를 보시든 5과목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로는 여러분 공부하실 게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수만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합격기준. 자, 두 가지 기준이 있죠. 첫 번째는요. 전체 100문제 중에 60문제. 그러니까 60% 이상 맞아야 합격하고요. 또 하나의 기준이 더 있죠. 과락을 면하셔야 돼요. 이 과락이란 거는 과목당 40% 이상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사는요. 과락을 면하려면 8문제 이상. 산업기사도 8문제 이상 맞추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사는 60문제 이상. 산업기사는 80점이 만점이니까 48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략이 필요한 거죠. 이 시험은 100점 맞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남보다 더 잘 맞기 위해서 점수를 더 고득점을 받아야 합격하는 게 아니고 60점만 넘으면 돼요. 어떤 기준만 넘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상대평가 시험보다도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도 조금만 투자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마음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시간을 아껴서 조금만 공부하고 진짜 조금만 공부하고 합격하고 싶어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효율적인 공부에는 전략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시험이 출제가 되는지 보셔야 돼요. 먼저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사 같은 경우에 단답형, 장답형, 계산형 이렇게 유형 열 세 가지로 저는 나누는데요. 대기는 단답형 되게 많아요. 전체 60% 이상이 단답형만 다 맞아도 그러면 합격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법규와 공정시험 4호 과목에서는 거의 100% 단답형이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 거기서 단답형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단답형이 많아요. 근데 우리 1, 2, 3 과목을 보면 역시 여기서도 단답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보다 장답형과 계산형 비율이 1, 2, 3 과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1, 2, 3 과목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공부하냐? 단답형은 어떤 거냐? 단순히 외워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뭔지 종류가 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요 그냥 기출 문제 많이 보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양이 많아요. 공부는 쉬워요. 외우면 되니까. 근데 양이 많으니까 시간 노력이 많이 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줄여야 됩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딱 정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단답형은 기출 문제를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계산형 볼게요. 계산형은요. 어떻게 나와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떤 공식에 쓸 수 있는지 그걸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공식이 있으면 그 공식에 숫자를 넣어서 풀 수가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대신에 이런 연습이 필요하긴 하지만 외워야 될 공식이 몇 개 안 됩니다. 단답형보다는 어때요? 양이 적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는 단답형이 쉬운 것 같지만 계산형은요. 양이 적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계산형이 많이 나오면 점수가 올라가요. 그만큼 점수 얻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장답형이라는 건 이런 문제입니다. 다음 중 뭐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음 중 뭐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중에 한마디로 이렇게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뭐뭐 같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틀린 거, 오른 거, 찾는 문제 이런 문제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장답형이지만 공부 방법이 어렵지만은요. 좋은 게 뭐냐면 이 기사랑 산업기사는 문제은행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은행 방식이란 말은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와요. 장답형이지만 단답형처럼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빈출 문제를 봐주셔야 되겠죠. 자 산업기사 보겠습니다. 산업기사 보면은 단답형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1, 2, 3과목, 그러니까 1, 2과목 되겠죠. 1, 2과목을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단답형 비중이 높아요. 그렇지만 역시 계산형과 장답형도 1, 2과목에서 나올 수, 1, 3과목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 3과목이 이제 계론과 그 다음에 방지기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도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사랑 똑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과목 특징 볼게요. 자 기사 산업기사 있는데요. 이렇게 5가지 과목이 있죠. 자 그러면 계론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이 계론에서 계론은 좀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론에서 제대로 여러분이 뭔지 알아야 연소공학 방지기술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대기량, 대기염에 관해서 많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니까 어때요? 출제 비중 보니까 골고루 나오는데 장답형과 단답형 비율이 좀 높네요. 자 그다음 연소공학 봅시다. 자 연소공학은요. 특히나 계산형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연소가 계산하는 거예요. 가스량을 계산을 한다든가 필요한 공기량을 계산을 한다든가 그래서 연소연료, 공기량, 연소가스량, 연소상태라든가 아니면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 보게 되고요. 방지기술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이 나왔어요. 주로 먼지랑 가스죠. 그러면 그 먼지, 입자상 물질을 잡는 애들을 우리가 집신장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가스를 처리하는 게 가스상 물질 처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둘 다 골고루 단답형과 계산형이 골고루 나온다는 거 일단 공정과 법규는 100% 단답형이라고 그랬죠. 근데 공정에서 일부 계산형 한도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흑광도라든가 아니면 농도 계산하는 거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렇지만은 두 가지는 단답형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빈출 문제를 가지고 양 줄이는 연습을 여기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제가 강의를 본 강의 저랑 같이 들어가시면은 공정이랑 법규에서는 제가 이런 말 많이 할 거예요. 버리세요. 이거 버리세요. 이 부분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잘 나오는 부분만 가지고 가더라도 여러분이 합격하실 수 있게 도와드려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사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과목에서 어때요? 단답형 계산이 커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1과목에서는 장답형 계산형 조금 나오고 2, 3과목에서는 특히나 계산형 비중이 그리고 4, 5과목은 말할 것도 없죠. 단답형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과목마다 이제 여러분 차이를 둬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사 어떻게 잡았냐? 목표 점수를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개론이 제일 높아요. 85죠. 왜냐하면 개론은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론에서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셔야 뒤에 연소나 방지기술, 공정, 법규까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 많이 출제됩니다. 점수 따기 좋아요. 그래서 이 개론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서 일단 안정적인 점수 확보하시고요. 연소공학에서는요. 80점이에요. 계산형 비중 크다 그랬죠. 그리고 이 계산 문제 잘 풀려면요. 연소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계산형을 잡아서 점수를 얻고 그 다음에 특히나 또 이제 단답형, 장답형 문제는 빈출 부분, 연소, 연소계산, 열수지 등에서 이제 이렇게 얻어가면은 85% 정도 여러분이 준비를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방지기술. 방지기술 목표 점수 75점입니다. 역시 계산형 비중이 크고요. 여기서 단답형, 장답형도 많이 나와요. 특히나 어디? 집진장치, 까상불질 처리에서 대부분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역시나 빈출 부분 공약해서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공정과 법규는 단답형이라고 그랬죠. 그죠? 양이 어마어마한 게 많아요. 근데 외울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양이 많으면 외워봤자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일단 낮춰요. 우리 앞에서 개론, 연소, 방지에서 점수 따고요. 목표치를 50, 60으로 낮추면요. 범위가 엄청 줄어요. 지금 제가 지금 40%라고 했는데 이거 20, 30으로도 줄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 이 점수는 확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정과 법규에서 양을 줄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시간을 절약하고 그 다음에 아는 건 확실히 맞출게. 빈출구 부분을 공략하도록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네요. 자 산업기사 목표 점수입니다. 비슷하죠? 그죠? 비슷해요. 그래서 공부 방법은요. 기사나 산업기사나 대기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 점수는 이렇게 좀 잡아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과목별로 보면은요. 자 개론이 기초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론 보시고 그 다음 연소공학 그 다음 방지기술 순으로 요거는 쭉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정과 법규는 이거는 외우는 거기 때문에 공부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방지기술까지 보고 보셔도 혹은 같이 보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베물학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실 수 있냐? 첫 번째 당연히 기본이론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문제풀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미리 알아야 될 것들 원리를 보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챕터마다 다 연습문제 풀기 때문에 그 이론이 어떻게 기출문제에 접목이 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최신 기출문제에 가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출문제 적응을 하고 어떤 게 많이 나오는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할 건지 문제풀이를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핵심 요약집은요. 시험 가기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단답형 외울 거 많잖아요. 그죠? 그거 혹은 공식 외울 거 많죠? 그것만 핵심만 정리해서 넣어놓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합격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우리 2021년 시험을 대비를 해서 어떻게 준비할지 뭘 챙겨야 될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만 안 하시면은요. 이 기사 산업기사 시험은 반드시 여러분께 그 노력을 배신하지 않아요. 기준이 낮죠. 60존만 넘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합격하실 때까지 저는 꼭 같이 함께 하고 싶으니까 저와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